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하나 올렸습니다 뭘 올려? 아직도 올리고 있어 이렇게 테이킹을 하자마자 가져가야지 앱살이 아니어서 재미가 없는데 사이즈는 고구마 같아요 이렇게 고구마 하나 아 아 아 아 아 으아아아아악 사이즈 엄청 좋아요 아 분명히 이길 왔는데 뭐지? 오 왔다! 역시 왔습니다 이길 맞았어 이것도 사이즈 좋은데 어디에 깔아 앉았어 먹물 대신 물 맞았습니다 먹물 대신 물 맞았어요 머리카락 젖은거 보여요? 고구마 사이즈 고구마 사이즈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고구마 사이즈도 괜찮네 고구마 사이즈 고구마 큰 고구마 아 대신 물 맞았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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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좋아 아앞아 먹으러 가봐 안보여 갑시다 이렇게 또 한 마리 이리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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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이리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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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수만 하나 걸리고 올라왔어요 이리와서 여기 한 마리 더 있는데 정면성 맞다 그렇지 좋아 좋습니다 형 형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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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절해! 친절하라고! 친절! 여러분! 바로 앞에서! 나 잘 끌었냐? 좋아! 좋아! 쌍그리! 야! 좋습니다! 갑자기 내 얘기를 따라왔어! 일단 물판이 줬어! 사이즈 좋습니다! 사이즈 좋습니다! 아! 무거운다!